전남 신안군은 2023년 초등 예비 입학 및 졸업생 65명을 대상으로 책가방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본 책가방 지원 사업은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 중 23년 신학기에 앞서 초등학교 입학 및 졸업을 준비하는 아동에게 따뜻한 관심과 희망을 전달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했습니다. 신안군 드림스타트는 관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가족 서비스 지원을 통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전달되는 책가방이 대상 아동들에게 설레임과 기대감 가득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주인공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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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